3,4, 4,2. 안녕하세요. P.V입니다. 네. 여러분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그녀. 멜로디 공식 멜로디 4기를 모집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. 정답 아니에요. 4기 찔나. 4기 아닙니다. 여러분들 4기를 충전시켜주려고. 저희가 4기를 더 하고. 와, 대박이다. 진짜 반갑습니다. 정말 처음으로 시작했어. 4기라고 해서 4기 충전이라고 하는 거야? 짱이다, 저는. 그렇죠. 5기면 뭐예요? 5기. 우리가 다같이 오기를 가지고 평생 오기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말입니다. 자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.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속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또 1년 동안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멜로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팬미팅 동안 되게 기대가 되네요. 언제나 또 새로운 모습,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갈 수 있는 비투비하게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PONT WITH DITLE였습니다. 사기! 함께해요! 우리 사기자!